광주 전남지역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295명에 달하고 이 중 8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피해자는 164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4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어 전남지역 피해 신청자는 131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특별조사위원회는 광주와 전남지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참사와 관련한 소통과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